아... 아유... 창가서 왔어 상동했어 굉장히 최고의 건강식 아까 그 찰진포스라고 예, BTS의 공연을 받잖아요 이제 해외 뮤지션을 뭐든 또 훈나봐 할랜지 않습니까? 뭐 원하는 뮤지션은 누구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특히 갖고 있습니다 아, 저는 여기 있는 찰진포스랑 많은 게임의 미래를 함께 바르고 싶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잘 알았어요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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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가서 왔어 성공했어 굉장히 최고의 건강식 아까 그 찰진포스라고 예, BTS의 공연을 받잖아요 네 이제 해외 뮤지션들과 또 훈나보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원하는 뮤지션은 누구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특히 갖고 있습니다 아, 저는 여기 있는 찰진포스와 다행히 주의하여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중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